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주차장을 넓히자는 의견에는 찬성하지만 아파트 안에 있는 공원을 없애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자는 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공원을 보존하면서 주차 공간을 넓힐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어, 그럼 공원의 반 정도만 주차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의 전체든 반이든 공원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꽃과 나무를 없애고 그 자리에 차를 세우자니요. 그건 안 됩니다. 하지만 주차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아무 곳에나 주차한 차들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주차장을 넓히자는 의견에는 찬성하지만 아파트 안에 있는 공원을 없애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자는 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공원을 보존하면서 주차 공간을 넓힐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어, 그럼 공원의 반 정도만 주차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의 전체든 반이든 공원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꽃과 나무를 없애고 그 자리에 차를 세우자니요. 그건 안 됩니다. 하지만 주차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아무 곳에나 주차한 차들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현재 비만세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국가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도 연량만 높고 영양가는 없는 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비만율이 낮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굳이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고연량식으로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죠. 예를 들어 운동 부족 등의 요인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현재 비만세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국가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도 열량만 높고 영양가는 없는 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비만율이 낮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굳이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고연량식으로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죠. 예를 들어 운동 부족 등의 요인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네. 물론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게 당장은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면 그만큼 신규 채용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규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오히려 취업문이 좁아져 실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실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게 당장은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면 그만큼 신규 채용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규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오히려 취업문이 좁아져 실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31번 31번 32번 31번 31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